인기상 부문입니다. 네, 인기상은 드라마 PD, 드라마 작가, 그리고 방송 담당 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연기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상에는요, 두 번째 프로포즈에서 로맨스 그레이를 선사하신 우리 변이봉씨 그리고 반효정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방송에 반효정 선생님이셨는데, 방송이니까 반효정씨 하려면, 아니 근데 오늘 시상하시려고 이렇게, 아이고 멋있네요. 혹시 한 4, 50년 전에 그 방영됐던 이구아나의 밤이라는 무비 보셨습니까? 야, 어쩌면 이 무대에서 턱 패니까, 에바 가드나, 그대로 모습 그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반효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인기상이 아주 참 대단한 사이죠. 혹시 인기상 받아보셨어요? 아이고, 제일 받고 싶은 사인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아보셨죠? 못 받아보신 분은 모릅니다, 그 마음은. 저는 한참 오래됐습니다만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인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인기상 후보 명단을 보니까 너무 치열하죠? 네. 올해는 발표만 하고, 내년에 받을까요? 그럴까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고. 아유, 이거 왜 한문으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썼어? 두 사람은 또 영어로 썼어요. 보세요. 아닙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석. 정지우 씨, 정지우 씨.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지우 씨. 동양 씨. 내가 축하드립니다. 서은혜교 씨. 정지우 씨. 정지우 씨.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임수정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성혜교 씨. 인기상은 모두 의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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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